아니 사람을 묻어놨어 왜! 꼬리 잡지 마 개고파 개도파!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진짜 토하고 싶었어요. 거기 안 하는 게 제일 멋있는 거야?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. 최종 탈락한 팀은 X팀입니다. 결승전은 여왕발이 선택한 수컷 2인만이 참여합니다.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수컷은 최종 탈락입니다. 스틸hoe트 어거는 여왕이 참여한 노동성 최종 탈락입니다. 최종 탈락입니다. 점심 탈락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